땀 흘렸을까요? 땀 씻는 동안 우리 발 한번 길게 해보자 여러분 이런 컨셉은 어때요? 정연아 알지도 못하면서 청순은 어때요 청순? 고르자 청순 아니면 크러쉬 청순 소리 질러 왜? 크러쉬 소리 질러 낙찰 빵빵빵 소비야! 이제 더워졌다 난 약간 힙합도 하고 싶은데 힙합 금방 싫어하니까 힙합 어때요? 나도 좋아 나도 여러분 섹시하세요? 안 돼 안 돼 소희에 발라를 나이가 몇이야 안 돼 소희에 이미 충분히 섹시한데 누가 누가? 내가 누가 나가 네가? 나가 나가 여러분 더우시죠? 네 네 물 뿌려드릴까요? 네 물 뿌려드릴까요? 네 카메라 안 돼 아니에요 아니에요 카메라 안 돼 무서운데 그는 말로 설마 몇천 원 원이 안 될 거였어 카메라 여기 하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 앞에 석촌 호수 있잖아요 밤에 걸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진짜 튀어 있더라고요 석촌 호수 석촌 호수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나도 언니랑 다녀 나는 다녀 오울이 있었을 때 가고 싶었는데 못 봤어 아 더워 더워 여러분 쉬운데 뭐 하세요? 아이아이 거에요 영화 영화 안 봐요 영화 저희 요즘 영화 보고 싶어요 저희 영화 보고 싶어서 부산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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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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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도리 보고 싶어 도리 맨날 쇼스에서 어제도 보고 그제도 보고 난 어제 안 봤어 언니들 맨날 무서운 거 봐요 소재는 인셉션? 거위를 날리려 저희는 스릴러 영화를 보는 편이에요 여러분도 영화 생활을 한번 네 저기 삼층분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안 무섭나요? 안 무섭나요? 안 무섭나요? 각도가 있어 괜찮대요 괜찮대요 왜? 너무 무서웠어 여기 근데 아 여러분 저희 옛날에 여기서 핀미 했다는 거 기억나세요? 맞아요 여기서 핀미 근데 농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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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스타 올스타 저희 여기였었어요 그때만 해도 진짜 저희 진짜 저희 안 싫은데요 나 진짜 안 싫은데요 진짜 맨날 이름 어디 갔어? 센터 유정댁 앞으로 갈게요 문 나가고 나 완전 센터 유정댁 하는데 맨날 그랬어 아무튼 정말 옛날에 그렇게 하다가 이런 데서 저흰끼리 또 공연을 하러 오니까 정말 막 네 예전에는 복통이 싫겠는데 이제 되게 싫어서 되게 해니까 뭔가 되게 안 쓰겠어 이게 다 여러분 덕입니다 맞아요 이 사람이에요 이렇게 한번 말해야죠 오름맨 후드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기사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 뮤비 찍었거든요 저희 몇 시간 동안 모자 찍었죠? 나 봤어요 9시간 한 거 30... 30시간 9시간 24시간 네 어제 진짜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고생들 해서 찍은 거니까 멋있을 거예요 맨날 봐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런 교복이 아니라 저희는 새로운 너무 많아 아 자꾸 슬퍼해 슬퍼하지 봐야죠 그게 그 책임질을 하지만 아우 이 반죽에 들어간다 지금 매니저님 불안해가지고 우MA의 장식을 유니 스퍼 gelir 우리 이준인과 살짝 아니요 아니요? 아냐? 그냥 폰즈맛 안 돼 안 돼 안 돼 알겠어요 아 진짜 궁금하시겠다 안돼 안 돼 Publ M 딱 그거 봤을 때 완전 이렇게 딱 반전이 되었는지 미리 알았으면은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많이 더워지니까 이 열기에 저희가 좀 잔잔한 샤항에 들어갈게요 샤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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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진짜 좋아하시는 곡이에요. 뭐예요? 네 맞습니다. 샤항을 갖게 allow 샤항을 갖게ober Be JULEO ilah! 샤항! 이 Legislative's court 코러스ui 여러분의 CHASHAM positive 이 레이저리 드릴 아는 afford 유주 사단 배출